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유경입니다. 오늘 저와 함께 주제찾기 유형 21년 7월 23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얘기하면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닙니다. 왜냐 힌트 문장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힌트 문장 한 두 가지 정도만 잡아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. 같이 봐보도록 합시다. 자 more recently 하면 최근에라는 뜻을 가지죠. 최근에 there have been 무엇무엇이 있다라는 뜻이죠. 그쵸? 자 뭐가 있어 왔냐면 a times,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. 이제 어떤 시도들이냐라고 했을 때 주장하는 argue죠. 자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은 자 unpaid work 하면은 이제 지불을 받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. 무급 노동을 얘기하는 겁니다. 자 무급으로 일하는 것이 is work, 그 일이라는 거죠. 그쵸? 자 이게 무슨 말일까? because,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activity, 활동이라는 것입니다. 여기서 그것이라는 것은 이제 무급 노동을 이야기하는 거겠죠. 그쵸? 자 그러면 이게 어떤 활동이냐라고 했을 때 combine 하면은 이제 묶다라는 뜻을 가지죠. 그쵸? 자 뭘 묶냐? 노동을요. 바로 뭐랑 묶냐면은 raw materials 하면은 날것의 것과 이제 묶는다라는 거죠. 원재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. 자 뭐하기 위한? to produce, 생산하죠. 뭐를 생산하냐면 바로 제품과 그 다음에 서비스를요. 뭐를 가지고요? 바로 강화된 이란 뜻이죠. 강화된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 그러면 너무 길게 나와있지만은 여기서 결국에는 이거를 요약하면은 중요한 단어들을 보면 됩니다. 뭐가 될까요? 바로 여기서 unpaid work라는 게 work라는 건데 이 work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work라는 건 뭔가를 생산해내서 결국에는 경제적인 가치를 가져온다라는 거죠.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요. 자 무급노동이라는 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중요하게 봐야 돼요. 무급노동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경제적인 가치를 지닌다라는 건데 지금 현재는 이러한 것을 이제 이러한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게 첫 번째 문장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. 왜? 왜 이걸 해주자고 주장을 하자는 거잖아. 그럼 지금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. 이 경제적 가치를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. 자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첫 번째 문장만 잘 해석을 하고 눈치를 챘다면 문제 푸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자 다시 가보도록 합시다. 자 이 큰음에이스트 하면은 이제 경제학자들인데 이 어려운 이름을 가진 이 경제학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have a time to 자 계속 시도를 해왔다라는 거죠. 자 impute 밑에 나와 있습니다. 귀속시키서 아까 집어넣는 겁니다. 여러분. 자 뭐 달러 가치라는 건 결국에 금전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. 이게 바로 뭐예요? 이게 경제적인 가치겠죠. 여러분. 그쵸? 자 뭐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를 즉 금전적 가치를 여기다 넣으려고 했냐 했을 때 volunteering 아 이 volunteering이 뭐겠어요? unpaid work가 되겠죠. 왜? 자원봉사잖아요. 여러분. 자원봉사에 어떤 경제적인 가치를 이제 부여하려고 시도를 해왔다라는 거죠. 자 뭐하기 위해서요? enable 가능하게 하죠. 그것에 또 나왔습니다. 경제적인 가치 두 번이나 나왔어. 그쵸? 자 경제적인 가치 이 똑같은 말이야 여러분. 그쵸? 무급노동 경제적 가치 가져야 된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이 경제적 가치가 뭐 되게 하기 위해서? to be counted 이제 어떤 계산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. 그쵸? 자 그러나 그러나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겠죠. despite this 이것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무급노동이라는 거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이라는 것은 여전히 remain 남아있습니다. outside 바깥쪽에 자 뭐의 바깥쪽이냐면은 또 economy 나오죠. 경제적인 어떤 가치의 바깥쪽에 있다라는 거 경제적인 가치로서의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겠죠. 그쵸? 자 defined 정의된 어떤 경제적인 틀 바깥에 있다라는 거죠. 자 그러면 이 경제적인 틀이라는 건 무엇이냐? 우리의 어떤 자본주의 시스템 이렇게 됩니다. 여러분 capitalist system 하면은 자본주의의 시스템의 틀에 바깥에 있다라는 거야. 자본주의가 경제적인 여러분 가치를 이제 세는 게 자본주의죠. 자 경제적인 가치가 짱이야. 이게 자본주의잖아요. 그쵸? 자 이거 바깥에 있다라는 거죠. 왜냐하면 이랬을 때 여기서 어떤 자본주의라는 거 capitalism 자본주의라는 것은요. 뭐를 가지고 있냐면은 자 경쟁과 그 다음에 어떤 재정적인 보상 자 어떤 돈적인 금전적인 보상을 뭐로 써가지고 있냐면은 그것의 어떤 커너스톤이라는 건 초석을 얘기합니다. 기반을 얘기하는 거예요. 기반으로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volunteering 이 자원봉사라는 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경쟁과 어떤 금전적인 어떤 보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너는 무급노동은 경제적 가치를 가질 수 없어 인정 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. 그쵸? 자 heading sad that 하면은 그렇다 할지라도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. 그렇다 해도 자 그것은 이제 추정이 됩니다. 뭐라고 추정이 되냐면은 volunteering 자원봉사라는 게 contribute 하면은 기여하다라는 뜻이죠. 42 billion dollars 420억을 이야기합니다. 자 밀리언이 10억이기 때문에 자 대략 호주 경제의 1년에 420억 달러에 어떤 이만큼의 경제적 가치에 기여를 한다라는 게 이제 추정이 된다라는 거죠. 그쵸? 자 그럼 이 사람 계속 주장하는 거 뭐예요? 무급노동 자원봉사 활동도 경제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. 경제적 어떤 활동으로서 이렇게 되는 거죠. 그쵸? 자 올드워머임에도 불구하고 그쵸? 자 terms 시도인데요. quantify 하면은 이제 수량화하다. 정량화하다. 숫자로 나타내는 거죠. 그 다음에 자격을 부여하다. qualify 이러한 노력 근데 어떤 자격을 부여하냐 했을 때 어떤 금전적인 어떤 재정적인 중요성이죠. 뭐의 중요성이냐면 자원봉사 활동의 중요성을 정량화하고 그 다음에 자격을 어떤 부여하려는 이런 것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 근데 이 자원봉사 활동이라는 건 뭐에 있어서의 이제 경제적 중요성이냐면 support 지지하는 거죠. 우리의 경제적인 어떤 구조를 경제적 가치 지닌다라는 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. 자 그리고 enhancing 강화시킨다죠.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자본 자본을요. 자 continue to be made 계속해서 이런 것이 만들어지도록 어떤 사회적인 어떤 경제 그런 시스템이 이 자원봉사 활동에 의해서 지탱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.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전히 느리다라는 겁니다. It is slow going 천천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. 자 그리고 while 머만은 동안이죠. 자원봉사 활동이 남아있는 동안 바깥쪽에 GDP라는 게 이제 총생산 뭐 그런 지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. 여러분 이게 결국 경제적인 가치를 세는 어떤 지표가 되는 거죠. 이거 바깥에 있음에 바깥에 있는 동안에 그것의 진정한 가치와 그 다음에 중요성은 neglect라는 건 무시되다 강화하다라는 뜻을 가지죠. 무시되고 있다라는 거죠. 그쵸. 자 정부는요 continue 계속해서 pay lip service 자 사탕발림 말만 한다라는 거예요. lip service 한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뭔가 해주는 건 없으면서 입만 입만 살았다라는 거죠. 그쵸. 자 the importance of volunteering 이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사탕발림 이 빠른 소리만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deny 하면은 부정하다라는 뜻이죠. 그것의 어떤 공식적인 인정은 부정을 한다라는 거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. 그쵸. 자 그럼 우리가 여기로 가보도록 합시다. 1번 봅시다. efforts 노력인데요. utilize 하면은 얘는 활용하다라는 뜻을 가져요. volunteering에 있어서 좀 끌리죠. 그쵸. 자 자원봉사 활동을 자원봉사 활동을 활용하려는 노력 이것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뒤쪽을 봐보세요. 뭐로서 사업 전략으로서 이게 완전 아니잖아. 그치 뺍니다. 여러분 자 잘못된 시각 이거 괜찮아요. 예를 들면은 자원봉사가 경제적 가치를 지니지 않아 이러한 잘못된 시각이라는 거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자 뭐랑 뭐를 근데 구분하는 거죠. 여기서 identify 하면 구분하다. 이 단어 모르면은 이거 문제 맞추기 어렵습니다. 여러분 자 자원봉사 활동과 노동력을 구분하려는 것 지금 그건가요. 여러분 자원봉사 활동과 노동의 이거를 지금 구분하려는 어떤 그런 잘못된 관점은 아니죠. 그쵸. 자 그 다음에 obstacles 하면 장애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여기까지만 봤을 텐데 뭐에 대한 장애냐 장애물이냐 했을 때 우리의 이해죠. 뭐에 대해서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장애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. 자 정부의 endeavor이라고 하면은 노력이라는 뜻을 가져요. endeavor 노력입니다. 이 volunteer 자원봉사를 공공서비스에 넣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얘기하는 건가요? 아니에요. 여러분이 혹시 public service라는 걸 이제 모른다 하더라도 공공서비스라는 것은 이제 정부에서 이제 대중들을 위해서 공공 뭐 공공 편의시설 뭐 이런 거 있죠. 뭐 버스라든지 이런 거 지하철 이런 것도 얘기하는 거거든요. 그런 거를 그런 거에 이제 자원봉사활동을 넣냐라고 했을 때 그런 거 아니고요. 설사 이 public service라는 걸 이해를 못했다 하더라도 정부의 노력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았죠. 여러분 뒤에는 상관없어요. 정부의 노력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정부가 중요한 것도 아니야. 아예 다 몰라. 근데 정부 나와 있나요? 아니잖아요. 여러분. 그쵸. 자 그 다음에 5번 lack of appreciation. appreciation 하면 이제 인정이라는 뜻인데 이거를 모르는 이 단어를 몰랐던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lack이라는 거 lack은 알아야 되죠. 부족한 겁니다. 자 이거 몰라도요. 자 뭐가 부족하냐 라고 했을 때 경제적인 어떤 중요성이 어떤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대요.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. 인식 몰라도 경제적 중요성 자원봉사 부족 맞죠 여러분. 그쵸.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잡아주면 됩니다. 네 그래서 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. 워낙 뭐 문장 하나하나가 다 힌트 문장이었는데 여기서 한 두 문장 정도만 잡았어도 쉽게 풀리는 문제였습니다.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. 저와는 또 다른 해설 강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.